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유경수 여사 서거 50지규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. 박지만 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눈 뒤 헌화와 분양을 하며 유경수 여사를 추도했습니다. 박명록에는 국민들의 어진 어머니 역할을 해주신 육여사님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남겼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어제 전화통화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늘 힘이 되어주어 감사하다며 더위가 가시고 나면 관절을 초청해 국정조원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